방금 스케줄 마치고 씻고 나가서 오늘 저녁을 안 먹어서 뭘 먹을 건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음 음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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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또 와이파이가 말썽이다 아 제발 아 진짜 왜 이럴까 지코바나 먹을까 아 아 뭘 하려고 해 이거 내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곡이 들리는 거구나 인터넷 연결 안 돼 있네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또 와이파이는 아 나 빨리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 진짜 아 아 아 진짜 어 됐다 그래 근데 간다 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 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정했다 치킨을 먹는다 치킨을 먹는다 자 수고하 수고하시고요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어 저는 좀 늦게 먹는데 밥 잘 챙겨 드십시오 좀 더 연기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좀 어려운 거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이게 지금 음 이게 지금 음 음 음 이게 뭘까 아 이거를 그냥 많이 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음 음 음 음 음 이거 미션 같은 것도 있네 30분 동안 라이브를 진행 120분 동안 라이브를 진행 120분 동안 라이브를 진행 3일 동안 라이브를 진행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야 어 진정한 호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와 빡세네 너무 빡세잖아 이건 뭘까 라이브 랭킹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최허스트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선물해보세요 본 이벤트 기간 동안 본 이벤트 기간 동안 호스트는 발송이 스페셜 화이트로 라이브 랭킹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골드 씨두고 음 음 음 음 음 음 우와 아 아 아 아 아 이게 선물을 보내려면 코인이 필요한 거고 이거 프레임이 있는 거고 상패도 받고 그런 거구나 어이구 여기가 지금 자 골드리스트 전체 랭킹 2인환 임인데요 실버리스트 전체 랭킹은 맘 님이시고 얌이구나 브론즈 리스트 전체 랭킹은 재훈 님이시데 이야 대단하다 그렇구만 이런 게 있구만 어? 그렇구만 난 갈 길이 멀구나 아 어렵다 아무튼 저는 아니 잠시만 그럼 내가 30분 동안 라이브를 지금 안 하면 봐봐 12분을 했잖아 지금 그러지? 근데 내가 라이브를 꺼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30분을 해야 되는 건가? 그런 것인가? 그런 것인가? 이거 내가 좀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 제육볶음 안 먹어 제육볶음 안 먹어 아우 배고프다 나 이제 갈게요 안 자고 싶어 오늘 늦게 잘 거야 일단 밥 먹고 올게요 안녕 안녕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 라이브를 종료하시겠습니까? 시청자 363,435명이 현재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아하고 지금 나의 마음을 다해 슈퍼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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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